음악 자 이번에는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와인도 와인학교론에서 범위가 굉장히 강범위하죠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핵심 이론만 다 집어보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것 위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발효주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와인에 대한 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뱅 그렇죠? 뱅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독일에서는 와인을 바인 바인이라고 표기하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와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에서는 어때요? 비노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와인 하면 프랑스 그래서 뱅!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어 와인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와인은 일반적으로 알코올로수가 12에서 13%고요 수분이 85%고 나머지 성분이 여러 가지 유기질 각종 미네랄, 폴리페놀 성분부터 다양한 성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건강, 요즘 웰빙 얘기 많이 하죠 건강에 가장 도움을 주는 최고의 술 이렇게 많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와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와인의 포도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포도 품종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기후 속에서 어떠한 강수량, 얼마나 많은 강수량을 가지고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그 포도의 당분협량이 달라지니까요 강압성 작용으로 그래서 이런 일조량, 그 다음에 토양 이런 부분을 떼루아라고 얘기하죠 떼루아 그래서 이 떼루아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조 방법 어떻게 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와인을 빚느냐 그래서 이 양조 방법에 따라서 와인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다양한 와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와인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 다룰 수가 없어서요 크게 일반적으로 이제 레드와인 색깔에 의한 분류 레드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와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제와인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뭐 옐로우와인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레드와인은 그 양조용 포도인데 이게 어때요? 적포도 품종이에요 적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거고요 하이트와인은 청포도 품종이죠 로제와인 자, 로제와인은 적포도 품종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와인과 하이트와인을 섞어도 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적포도로 쭉 으깨서 파쇄를 해서 껍질에서 색이 나오는데 색이 핑크빛 중간 정도 색깔이 나왔을 때 껍질과 씨앗을 빼내면 색깔이 예쁜 핑크색 중간에 그런 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뭐 이 두 가지 품종을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의 부분은 큰 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 적포도 품종과 청포도 품종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레드와인은 자, 적포도 그죠? 적포도를 따서 이걸 으깨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포도당 당을 효모가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으로 단단히 둘러싸여져 있으면 이게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때요? 팥에 으깹니다 그래서 이제 큰 통에다가 담고 포도를 넣고 그죠? 막 이걸 으깨게 되면 껍질과 씨앗, 알맹이가 분리가 되죠 쭉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알맹이는 중간중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껍질을 이렇게 뜨고 씨앗은 밑으로 가라앉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러는 동안 껍질에서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색소가 나오죠 붉은색 붉은색의 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껍질에서 그 다음에 씨앗에서 떫은 맛 자, 타닌이라고 하는 떫은 맛이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러나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껍질과 씨를 빼고 다시 이걸 어때요? 발효를 해서 숙성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와인인데요 자, 이 떫은 맛 때문에 레드와인의 특징이 오, 떫떠름하죠 떫은 맛이 있고 여기에 단맛이 있고 여러가지 그죠? 신맛과 같이 잘 어우러져서 와인의 맛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음, 상온 그죠? 실온에서 실온에서 많이 마시고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실온에서 그죠? 상온 보통 한 17에서 19도 물론 이것도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실온 상온에서 보관을 하고 마신다 왜 그러냐면 레드와인을 차갑게 해서 마시게 되면 이 탄인이라고 하는 떫은 성분이 굉장히 그 도드러져요 다른 맛은 춥고 그래서 맥주 아, 그 와인이 어때요? 와인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탄인의 성분만 쓴맛만 강하게 어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드와인은 상온에서 마신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다음 중 와인의 저장 및 그죠? 그 서브 중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드와인은 상온에서 마신다 그 부분 그 다음 이제 알콜료수는 보통 한 12에서 13도까지 가고요 그 다음 이제 하이트와인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이트 청포도 흔히 이제 청포도 품종이죠 청포도를 따가지고 으깨죠 으깨서 이 여기에 있는 씨와 껍질 떫은 밭이 있으니까 탄인이 있으니까 이걸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발효를 합니다 발효해서 그렇죠 숙성을 거쳐가는 건데 자 하이트와인의 특징이 뭐냐면 신맛이에요 신맛 흔히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죠 하이트와인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탄인 성분도 적어요 왜? 씨앗과 껍질을 제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탄인 성분이 적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가을향이 가일의 맛과 향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어때요 가일의 맛을 프리티한 느낌을 많이 받으려면 하이트와인은 차갑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차갑게 해서 많이 마셔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맥주 서브 온도처럼 보통은 7에서 10도 정도 와인마다 다 다양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7에서 10도 정도 차갑게 해서 서브를 한다 그래서 와인을 와인쿨러 또는 어때요 샴페인쿨러처럼 얼음과 같이 얼음과 물을 놓고 그 안에다 병을 꽂아서 서브하는 것 와인쿨러라는 게 있죠 자 이게 하이트와인은 차갑게 해서 서브를 한다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차갑게 해서 하게 되면 미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제맛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로제와인은 하이트와 레드의 중간 그죠 그 맛과 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짧게 숙성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맛으로 치면 레드보다는 하이트에 많이 가까운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차갑게 해서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포도 품종이에요 적포도 품종 그 다음에 청포도 품종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 그죠 자 까베르네 쇼비뇽이 있는데요 까베르네 쇼비뇽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대표 품종이에요 프랑스 보르도다 보르도의 대표 품종이다 근데 지금 까베르네 쇼비뇽은 특징이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씨가 많습니다 껍질이 많고 씨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떫은 맛이 강하겠죠 그래서 맛가요 그 다음에 어때요 색깔도 진하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탄이 많다 보니까 레드 와인 하면 탄인이죠 그래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쭉 독일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다 재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블랙커런트 체리 자두 뭐 이런 그 향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까베르네 쇼비뇽 최고의 와인 하면 까베르네 쇼비뇽 근데 이게 숙성 기간이 부족하거나 이게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어때요 이 떫은 탄인의 거친 맛이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우 이걸 무슨 맛으로 마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래서 까베르네 쇼비뇽은 최고의 적포도 품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성과 그 다음에 양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와인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멜렐로 또는 멜롯이라고 얘기하죠 멜롯인데 자 이것도 이제 보르도 보르도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에요 보르도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데 자 이거는 음 까베르네 쇼비뇽이 아까 탄인이 많다고 그랬지만 이건 탄인이 적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 향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섬세하고 그렇죠 그래서 까베르네 쇼비뇽이 가지고 있는 거친 맛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블렌딩 같이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프랑스에서 생때밀레옹이라든지 포무를 지방 대표적인 와인 있죠 페트루스라 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자 페트루스라고 있는데요 자 이 페트루스 뭐 최고의 레드 와인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등장하죠 페트루스 대표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보면은 음 이거 자체로만 만든 와인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도 뭐 자두 장미 블랙허란트 꽃 뭐 여러가지 뭐 숙성에 따라서 뭐 향신료의 향이 나고 딸기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멜롯 메를로 이 부분도 굉장히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제 대표 품종이 하나가 피노누아죠 피노누아 자 피노누아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르도 보르도였으면 이건 브루고뉴에요 프랑스 하면 보르도와 브루고뉴가 있죠 브루고뉴의 대표 품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껍질이 얇아서 이것도 어때요 껍질이 얇으니까 탄인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색깔도 좀 연하고요 그래서 와인을 볼 때 이거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까베르네 쇼비뇽이야 아우 이거는 피노누아네 하는 부분이 색깔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피노누아도 껍질이 얇으니까 색깔이 좀 연하겠죠 이거고 자 그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 산도가 좀 높은 편이다 신맛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감 흔히 딱 입에 넣었을 때의 그런 느낌 이런 부분이 오 비단결이다 굉장히 부드럽다 숙성이 잘 됐을 때는 야 비단처럼 부드럽고 매력적인 와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와인 로만의 꽁띠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죠 그 다음에 뭐 샹베르 땡 등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뭐 여러가지 다양한 딸기 그죠 라즈베리, 체리, 민트, 장미 뭐 또 숙성에 따라서는 뭐 가죽향, 속노 그죠 등의 향기가 있다 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샹파뉴 지방에서는 저기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메니아 해서 이게 세 가지 품종이 그 샴페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꼭 자 나머지가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까베르네, 프랑도 있고요 시라 그죠 호주에서는 시라, 지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가메, 가메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브루고뉴 브루고뉴 중에서도 보졸레 지방 보졸레 지방의 대표 품종이에요 가메 자 이 가메는 보존생이 약해요 와인을 만들면 이게 장기간 못 갑니다 빨리 마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보졸레 누보가 있죠 11월 셋째 중 목요일 날 0시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해서 굉장히 상업적 마케팅으로 성공한 와인 그 보졸레 누보의 포도 품종이 가메에요 가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보졸레 누보 가메 11월 셋째 중 목요일 날 0시에 전 세계에서 판매된다더라 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진판델 미국의 품종 산지오베제라 해서 뭐 이탈리아 품종 이렇게 뭐 다양한 게 있는데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시간이 많으면 어차피 이것저것 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요점만 해서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이트 와인을 한번 볼까요 하이트 와인 자 하이트 와인에는 최고의 하이트 와인 품종 아까 레드 와인에는 까베르네 쇼비뇽이 있다 했으면 하이트 와인에는 샤르도네 샤도네 뭐 샤르도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세계 최고의 하이트 와인 품종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뭐 부르고뉴가 주 품종이지만 부르고뉴 지방 그렇지만 이것도 어때요 전 세계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열대 가일의 향기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뭐 가일향 사과 복숭아 뭐 여러가지 멜론 감귤 막 이런 향이 어때 많이 복합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오크통에 숙성을 하게 되면 뭐 바닐라 향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최고의 와인 샤르도네 그래서 샤르도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적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샤르도네는 청포도인데 이게 정답이고요 다음 중 청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까베르네 쇼비뇽은 레드 와인에서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까베르네 쇼비뇽은 샤르도네 이거 두 개만 딱 외우셔도 어떻게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자 리슬링이라는 게 있죠 리슬링 자 리슬링 하면은 대표 품종이 독일의 최상급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뭐 모젤 지방 라인 가우 그죠 그 다음 프랑스의 알자스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리슬링 자 리슬링의 품종은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뭐 국내 와인 마주왕 모젤의 품종이기도 하고요 리슬링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신선한 가을 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도와 그죠 당분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 그죠 그래서 뭐 장미꽃 향이라든지 뭐 풀향 그래서 뭐 사과의 향 이 방향성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자몽 뭐 복숭아 꿀 막 이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가을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서 초보자가 마시기도 좋아요 그죠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슬링으로 독일하면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늦게 수확을 하면은 어때 스위트 와인 디저트 와인이죠 자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베렌 아우스레제 트루켄베렌 아우스레제 아이스바인 막 해서 이제 좀 이따 나올텐데요 그 품종 고급 디저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쇼비뇽 블랑 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세미용이라 해서 자 이것도 보면은 프랑스 보르도의 쏟때른 지방의 대표 품종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뭐 샤또리케물 만드는 품종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핵심이니까 이 두 개 적어도 하이트 와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외에도 뭐 세미용도 있고 쇼비뇽 블랑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샤루드네와 리슬링은 무조건 외우자 아까 레드 와인 품종 저포도에서는 까베르네 쇼비뇽 그 다음에 멜로 그죠 피누누아 가메 그죠 이런 부분도 이것만 기본적으로만 외워도 뭐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이렇게 해서 묻는 질문은 쉽게 그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인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와인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볼거는 뭐 빈티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빈티지 수학년도 이게 뭐야 포도 수학년도죠 그죠 포도 수학년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피누누아다 어휴 언제 그 떼누아라고 했죠 어떤 연도에 농사가 잘 된 피누누아를 가지고 만든 그렇죠 그 로마넷꽁티다 그럼 최고가 되는 거고 그 농사 짓는 시기에 따라서 일조량이라든지 강수량에 따라서 많이 농산물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빈티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빈티지 빈티지는 수학년도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쭉 보시면은 이산화항 그렇죠 이산화항이 있어요 앙산염 이산화항이죠 이게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와인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산화방지제로 많이 들어가요 자 와인은 가위를 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발효해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이 많이 있죠 효모가 당을 섭취를 하고 나서 시간이 두면은 점점점 지나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넘었으면은 이게 어때요 산화가 되죠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SO2 이산화항을 첨가시켜주면 이게 어때요 식초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산화방지제로 많이 쓰입니다 이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로마 아로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부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아로마 같은 경우는 원료 자체의 맛 포도 자체의 맛과 향이에요 그래서 포도 품종에서 나오는 향 그래서 아 이거 봤을 때 야 이거는 까베르네 쇼비뇽이네 야 여기는 피노노아구나 야 이거는 저기 뭐야 음 맛과 향이 부드러운 게 색깔도 그렇고 이게 멜로세 가까운데 이거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로마 그 품종에서 나오는 독특한 맛과 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와인을 딱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첫 냄새 와인잔에다 따르고 냄새가 딱 맞죠 이게 아로마예요 아로마 그 다음에 이제 부케 부케는 와인을 양주하고 숙성할 때 나오는 복합적인 향을 부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뭐 숙성 과정에서도 나오는 냄새와 향기 뭐 흔히 얘기하죠 결혼식에서 신부가 받는 꽃다발 이것도 부케라고 얘기하죠 복합적인 그렇죠 그래서 와인을 발효할 때 생기는 거 숙성을 할 때 만들어지는 어때요 2차적인 향을 부케라고 얘기하죠 와인을 따르면 제일 먼저 아로마 냄새 맡고 두 번째 잔 돌려서 냄새 맡는 게 부케가 되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여기에서 한번 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가기가 뭐하니까요 디켄팅이라는 단어도 한번 볼까요 디켄팅 디켄터 디켄터는 어때요 와인을 어때요 옮겨 담는 용기를 얘기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유리용기 유리용기로 많이 쓰는데요 디켄팅은 이제 그거죠 보통 레드와인에 많이 합니다 사용을 왜 그러냐면 자 올해 숙성을 갖춘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그 와인 안에 여러가지 폴리페놀 성분부터 해서 이게 여러가지 성분 주석산염이라는 침전물이 생깁니다 침전물이 밑으로 팍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급 와인은 와인병 밑이 그렇죠 살짝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펀트 펀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전물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뭐하죠 한쪽으로 이동을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침전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 침전물을 제거할 때 그렇죠 디켄팅은 어때요 이렇게 된 용기 있죠 뭐 디켄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레드와인 그 다음에 올드와인 막 이렇게 해서 영와인 디켄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종류는 뭐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여기에다 옮겨 따르는 작업을 디켄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드와인을 많이 쓰고요 또 하나 침전물 제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숙성이 덜 된 거친 와인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까비르노 쇼비뇽이다 어우 오랫동안 숙성해야지만이 거친 맛이 없어지고 맛과 향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신맛 이게 엉으로진다 했는데 너무 일찍 오픈한 거예요 먹었더니 어우 맛이 이게 떨기만 하고 맛이 없어요 그랬을 때 디켄팅을 합니다 공기와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향은 날아가고 방향성 성분을 깨워준다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을 해서 맛과 향을 어때요 부드럽게 살려주는 역할 이것도 디켄팅이죠 디켄팅을 레드와인에 많이 어때요 사용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자 얘기해서 셀러 셀러 많이 들어보셨죠 셀러도 와인 저장하는 지하 와인 저장고를 얘기합니다 카브 스페인은 카브라고 얘기하는데 셀러 와인 셀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 스크루 코르크 스크루는 뭐 그 뭐 다 아시죠 와인 오픈할 때 쓰는 도구예요 기물 웨이터 나이프라고도 얘기하고요 얘기했고 그래서 쭉 보고 여기 여기에서 나온 게 자 코르크 페이지 차지라는 게 있죠 코르크 페이지 차지 코르크를 오픈해주는 대가로 받는 요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텔 또는 레스토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식음료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있는 거라든지 선물 받은 와인을 내가 가지고 와서 먹을 때 내는 요금을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와인을 좀 오픈 좀 해달라 그럼 대신 오픈을 해주죠 소믈리에가 오픈을 하면서 뭐 와인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물 도구를 세팅을 해주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부분을 내는 요금을 코르크 페이지 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대신 서브해주는 그런 서비스 요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주장관리 부분에서도 잘 나옵니다 코르크 페이지 차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또 뭐 그 용어 중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린 하비스트라 해가지고 자 하비스트가 수확이죠 그죠 그린 하비스트 그린 하비스트 자 이게 이제 수확은 수확인데 여기에서 어때요 포도나무가 생생한 양분의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포도알이 서로 흡수를 하죠 흡수를 해서 막 이게 자라는데 많은 포도알이 서로 나눠 먹게 되면 영양을 많이 섭취를 못하죠 그래서 맛이 어때요 맛과 향이 품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걸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속아낸다고 얘기하죠 포도송이를 속아내는 거 이걸 그린 하비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와인 그죠 퀄리티는 와인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자 소믈리에가 있죠 소믈리에 소믈리에는 와인을 판매를 담당하는 그죠 뭐 웨이터 그 다음에 판매하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 와인 스토어드라고도 얘기하죠 자 와인 스토어드라고도 부릅니다 소믈리에 와인을 담당하고 그죠 주문하고 판매하고 보관 관리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전문가 이걸 소믈리에 와인 스토어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디 피니쉬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음 이 용어까지 그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출제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와인은 양료주는 보관 저장 보관하는 게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와인 어디다 보관하지 쉽게 생각했어요 동굴속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유럽에서는 셀러라에서 지하 저장고라고 했었죠 동굴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굴속은 평균 기온이 13도라고 얘기하죠 여름철에 가면 시원하고 겨울철에 가면 따뜻하고 그래서 평균 기온 13도 안팎 습도는 75% 내외 왜 습도가 너무 많게 되면 코루코에 곰팡이가 생기죠 그런데 코루코가 너무 적게 되면 코루코가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틈새가 생겨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산화,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습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고급 와인은 문과 출입문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출입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출입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온도 변화에 민감하니까 와인 셀러도 그렇죠 온도 변화를 잡아주는 겁니다 온도 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와인 부분은 테이스팅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을 보고 향을 보고 맛을 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뭐 대표적인 거 각 나라마다 또 대표적인 품종 등급이 있는데요 자 프랑스 뭐 프랑스 하면은 보노드와 브루고뉴가 있고 자 프랑스의 대표 품종 이것만 한번 보고 살짝 할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프랑스에서는 최상급 최상급 AOC가 있어요 아펠라시옹 도로진느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했고 어떻게 수확을 했고 발효할 때 어떻게 했는 그런 요소를 다 봐요 알코올 함량이라든지 헥타르단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나온 그런 와인을 AOC 아오세라고 얘기하죠 아오세가 있고요 자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DOCG가 있어요 DOCG 그죠 그 다음에 독일 독일에서는 아까 자 리슬링 할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QMP가 있습니다 QMP 최상급 자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오세의 DOCG QMP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 쭉 보시고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